차 문 열어. 이거 뭐야. 구급차 부를게요. 알았어 나가 있어. 여기서 수술하게? 뼛조각이 우심실에 박혔어요. 다른 열거는 괜찮다. 야 안 돼 어쩔 수 없어요. 구급차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. 시간 없어요 출혈 안 막으면 심나갑자로 죽어요. 아니 이런 야생에서 무슨 수술이야. 깨요. 상규야. 석신이 왜 이리 약해. 하나도 안 보이잖아. 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지금? 있기나 해요. 넌 이게 보였냐? 아니 어떻게 이걸 문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. 아니 뭐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.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점수 똑바로 처리해요. 하사.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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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!